그래서 아주 형평성 있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한쪽에 예능을 출연하면 이쪽에도 예능 하나 출연하고 양쪽에 섭섭하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. 저는 두 영화가 다 선한 영화고 올 새해 첫 해에 두 영화가 다 사람들한테 선한 느낌을 잘 전해주면 좋겠어요. 제가 짧게만 보태자면요. 저희가 만드는 입장에서 배우분들한테 사실은 같은 시기에 개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를 끼치는 거거든요. 그러고 싶지는 않았으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기는 개봉 시기가 겹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혹시 배우분들한테 조금 소감을 물으시면 사실 조금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는 꼭 배우가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좀 굳이 더 붙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독님. 미리 조금 요청 주신 질문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.